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서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굽힘 없이 소명을 당할 것이고 기꺼이 시지푸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지푸스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화에 의하면 시지푸스는 아직까지도 바위를 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패를 좀 두려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 중에 가장 중요한 꿈이 성공한 사례를 남기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정의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하지 않았냐. 내가 한 번이라도 이기는 사례를 남기겠다. 조금 과할 정도로 거기에 좀 많이 욕망을 했다 집착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타격도 크셨어요. 그게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렇게 성공 사례 꼭 이겨서 내가 성공 사례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은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해서 최선을 잘 싸우겠다 한다는 점에서는 충격을 좀 덜 받을 사람이다. 실패하고 내가 잡혀가고 혹시 내가 역사에 어떤 공헌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성격,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전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노드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전투력 노드무현 전투력 전투력 노드무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화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끝이 없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프로메테우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구해줬습니다. 아, 구해줬습니까 나중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지프스는 영원히 굴리고 있습니다. 본인을 시지프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끔찍한 지옥에서 견디겠다는 얘기인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워지는 거죠. 누가 저 시지프스를 구해낼까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니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고독한 싸움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